인천시가 네이버와 함께 2015세계체계수도 인천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시는 네이버를 통해 국내외 명사 백인의 인터뷰와 우수도서를 추천하는 북트레일러 영상, 블로그, 카페, 밴드 등 연령별 세대별 접속이 많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홍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. 네이버는 검색과 TV캐스트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해 행사를 알리는 데 적극 협력하고 인천시 공공도사관의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.